경명왕. 삼국류사. 제54. 제54대. 경명왕대. 경명왕대인. 정명 5년 수린. 정명 5년 무인회. 사천왕사 벽화 9명. 사천왕사 벽화 속에 개가 울었다. 설경 3일 양지. 이 때문에 3일 동안 불경을 외어 이를 물리쳤으나 대반일 우명. 반일이 지나자 그 개가 또 울었다. 7년 경진 2월. 7년 경진 2월에는 황용사 탑연 일삭. 황용사 탑 그림자가 한 달 동안이나 돌입어 금모사지 가정 중 금모사지의 집들 안에 거꾸로 서서 비쳐 보였다. 9시월. 또 10월에. 사천왕사 오방신 궁현 계절. 사천왕사 오방신의 활줄이 모두 끊어졌으며. 벽화 9출주 정중. 벽화 속의 개가 뜰로 달려나왔다가. 환입벽 중. 다시 이 벽의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. 벽화 9출주 정중. 벽화 9출. 벽화 8출. 벽화 9출. 벽화 9출. 벽화 9출. 벽화 10출. 벽화 9출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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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